금순이 나 다 나을 때까지 집에 좀 드러내치면 안 돼요? 참 참 은주야 너무 맛있다 오빠가 어때? 먹을만은 해 좀 맛있다고 그러시면 형아 꼬부라지냐? 미모의 미혼여사장 인테리어계에 떠오르는 색졸 하성난 뭐야 자식아 이게 이 여자가 바로 요즘 형이 만나는 그 여자라고요 꼬미! 시상해! 응? 이게 뭐예요? 어머! 그게 뭐야! 뭔가 다른 모습일 거야 내일은 내일일 테니까 아무 부담 없이 만났다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?